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다가오는 25일에 이재명의 위진교사 선고를 앞두고 오늘도 장애집회가 열렸는데 오늘 장애집회의 모습을 보면 역대급으로 참가자들이 저조한 모습이었고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집회가 끝나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장애집회 하면 요새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가가 가장 관심을 모으는데 오늘 집회의 모습을 보니까 역대급으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완벽하게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경찰 추산으로 집회가 시작이 되는 5시 반 정도에 6천명 정도가 모였으며 본격적으로 집회 열기가 오르는 6시 정도에는 9천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1만 명 정도도 지금 모이지 않은 것인데 이 정도 인원이면 역대급으로 지금 참여가 저조한 것이고 실제로 오늘 집회가 4차인데 1차 집회 때는 1만 7천, 2차 때는 1만 5천, 이재명의 유죄 선고가 있었던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추산 2만 5천이었는데 오늘은 1만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지금 세가 아예 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이게 경찰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축소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애초에 이날 신고된 집회 인원이 1만 2천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자신이 없는 거지 맨날 10만 명, 20만 명 온다고 우기고 그런 식으로 구라 쳐봤자 어차피 요새는 전부 다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놀림거리가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집회를 신고해가지고 경찰력이 무리하게 동원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욕을 먹을 뿐더러 또 많은 인원을 신고할 경우에는 집회 장소를 넓게 할당을 받기 때문에 넓게 집회 장소를 신고해놓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텅 비어있는 게 눈에 더 띄기 때문에 이제는 집회 신고를 할 때 많이 온다라고 신고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집회 인원을 1만 2천명밖에 신고하지 않고 1만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 안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집회 사진을 보더라도 너무 사람들이 안 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저기에 듬성듬성 비어있는 데가 눈에 띄고 또 멀리서 이렇게 풀샷으로 당기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중간이 완전히 텅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심각하게 비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촛불 집회가 모였을 때 비슷한 장소에서 집회를 한 모습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오늘 민주당 진영에서 집회를 한 것인데 저쪽에만 사람들이 일부만 모여 있을 뿐이고 2016년도에 아예 한 블럭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아니다. 비교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모이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집회 분위기도 전혀 달아오르지 않은 것이 이미 민주당에서 공지를 했었죠. 민주당 집회, 방탄 집회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파란 옷을 입고 오지 말라라고 공지를 내렸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런 위장 집회로 해당 집회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으나 민주당 색을 빼니까 분위기가 전혀 달아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또 이재명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긴 했지만 보니까 뒤늦게 참석을 해가지고 연락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티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표정을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만사가 짜증나고 내가 여기 왜 있나? 뭐 이런 표정이잖아. 그런데 저런 표정을 짓는 게 맞는 거야? 저기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자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지금 뺑이를 치고 있는 건데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보다 참여율이 굉장히 좀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또 몇몇 의원들 보니까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뭐 여러가지 핑계거리를 자신의 SNS에다가 올리는 듯한 이런 모습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몸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SNS 올렸는데 하필이면은 이 글을 올린 시간하고 날짜가 오늘하고 굉장히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아마 저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부터는 고민이 점점 커질 겁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의정활동 때문에 국회에 출퇴근을 하느라 지역구를 관리할 시간이 보통 주말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말에 많이 몰려있는데 이재명 방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지역구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인데 연말에 지역구에 얼마나 많이 행사가 있습니까? 뭐 불의요 독기라든가 성탄이라든가 새해 맞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챙겨야지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재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역구 관리가 필수라는 것을 모르는 정치인들은 없는데 매주 주말마다 장애 집회에 끌려 나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퍼즐을 앉아 있으면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점점 민주당에서 정치 권력을 잃어가는 이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에게 이런 식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집회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다운이 돼 있었던 것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언조차도 하지 않았고 밑에 앉아가지고 촛불만 두고 앉아 있었으며 이재명 대신 박찬대가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박찬대를 보러 왔겠습니까? 이재명을 보러 온 것이고 이재명이 한번 올라가서 강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선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짓거리를 안 하니 집회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가 없으며 아마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마실 것입니다. 집회를 빌드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든가 뭐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계속해서 뗄감을 때려놓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짓거리를 하면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재판부를 압박을 한다라는 이러한 지적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또 이번 정권에 탄핵을 이야기하기에는 본인들의 심정이야 현 정권을 탄핵을 시키고 싶겠지만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문제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낮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지금 객관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이런 친목 도모와 같은 장애 집회는 빌드업이 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뭐 이럴 때 밖에 나가면은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비로 경비를 써가면서 저 자리에 모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이라든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야 본인들 운전기사들이 저기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가겠지만은 일반 시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해서 뭔가 보람이라도 있냐 전혀 그렇지 않죠.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도 별로 모이지가 않고 집회를 합시고 해봤자 맨날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 집회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만 쏟아지는데 참가하는 인원들도 힘이 많이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역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세머리를 좀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부 다 돈이지 않습니까? 버스 대절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이러면 그거 전부 다 경비가 지출이 되는 것인데 현재 이재명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게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장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가지고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까지도 집회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집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시간이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야권 진영에서는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은 아무리 정권의 치부를 지목을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시선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차라리 지금 이재명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은 집회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사퇴하는 순간 방탄조끼가 벗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겠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12월 6일까지는 광화문 집회를 이어가고 그 후에는 한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이후에는 권역별 분산 집회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장애 투쟁을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로밖에 볼 수가 없으며 지금 새몰이가 전혀 되지 않는 민주당의 장애 집회 모습을 보면은 이게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